오늘 날 다르게 일단 요리의 요자도 모르는 멤버 일단 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비시로... 어 왜 그러시죠? 뭐 아세요 요리의 요자 아세요? 우린 그냥 여기 있어야 돼. 형이 형 씨. 네. 딸기점 어딨나요? 딸기점 어딨어요? 딸기점 어딨어요? 안 지켜요? 아니야. 안 지켜요. 아... 형 앉아계세요. 야 야. 나야? 네. 뭐 사이에 하나 와있어요. 아 그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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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있어요? 아 다들? 아니 제가 쓰자 말았어요. 아 그래? 저는 BF로필 어... 일단 여기서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건 좋아하는 것은 버거킹 콜라 짜장면. 이 딱 이 세 개만 쓰시는데요. 어 맞잖아요 희랑우, 콩, 채소 정말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밖에 안 먹으니까 저는 제 모습은 뭔가 되게 친해요 되게 친하긴 한데 약간 미묘한 그런 약간 어색함이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그거는 저도 있어요 왜그라미? 아 그쵸 이게 왜그라미 그런 것 같아요 나도 있어 이게 왜그라미 하면 남준이요 나 없어 나 없어 요즘 꽂힌 공명과 아티스트에 이런 공명 나 안다 안다 나 얼마나 친한 것 같아 모르겠어 뒤에서 얼굴 많이 안아 오우 I'm sorry 우선샷 Who is the messiest roommate? 가장 더러운 roommate You You So guess you So guess you Not me I'm doing I'm making 꾸 Penn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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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요즘 잘 추워 제가 호텔방을 다 물어보는거에요 호요방임 야 It's me 호텔, 오늘 호텔 저롬 So? 우리는 더러운 Dirty you? No, only you. 우리 값은 룸맥스. Only you. Dirty you? He said you are the dirtiest. Smell it, man. No, man. 또 언제나 제가 그때 녹음하러 갔었을 때 랩몬이 형 그때 자고 있었거든요. 제가 새벽 한 5시, 5시쯤에 왔는데 제가 피곤해서 그냥 잤어요. 자고 있는데 그냥 누워서 이렇게 이렇게 딱 했는데 침대가 좀 붙어있었어요, 그때는. 침대가 붙어있는 침대라서 제가 이렇게 탁 하고 있었는데 랩몬이 형 제 손을 확 잡는 거예요. 랩몬이 형 제 손을 확 잡고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만지면서 안 놔주는 거예요. 뭐야, 이 형. 왜 이런, 이런 렴이 아닌데 왜 나 자꾸 안 놔주냐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랩몬이 형. 그래서 제가 랩몬이 형의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랩몬이 형의 모습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공을 확정한 겁니다. 맨몬이 형 제 손을 conversation 너무 맛있어 너무 마음에 들어 렛몬 deny 렛몬 대완 Thank you man 네 good luck guys 너는 이렇게 빛나니까 그 손을 내밀어 줘 세메 방탄소년단 김태형 그 곡 좋다 2013년 6월 13일 우리들의 시작이 되었노라 첫 개단을 성공적으로 밟았지만 두 번째 잠시 멈쏘었노라 일단 내 마음은 마치 라면 끓는 분이 되었고 그래서 세 번째 때는 어떻게 몰라요 하지만 지금 네 번째는 나도 모르겠다 뭔가 좋아요 재밌어 네 번째 마지막 연이 대박인데 네 번째는 나도 모르겠다 이러면 나 이상하냐 음모에서 김태형 음모 음모 나는 음모를 고민한다 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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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 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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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멋있다 임하 가족 나에게 이리 Class 여긴 남자만 있는거 랩으로 좀 보는데 저 잘 모르겠는데, 신경도 못하겠는데 예, 그 신경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한 명이 더 원하는 것 같아요. 뭐 이거 말할 수 있죠, 뭐. 그리고 뭐, 한 번도 있고, 그리고 뭐. 네, 뭐, 저 일단 패스와 조리 열심히 했고, 특히 이제 태양이, 태양이라는 캐릭터입니다. 태양이 저한테 처음 봐서, 내가 이런 곡을 좋아하는데, 이런 곡으로 만들고 싶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태양이가 쓰고 싶었던 어떤 주제로 약간 제 감성을 담아서, 최대한 같이 함께 준비할 수 있는 곡으로 제일 좋은 곡은 지금? 네, 아예 눈부러서 만들어줘서. 와, 기대 많이 할게요. 두 번째, 제 코랭맨이 너무 좋은 곡을 만들어주시는 게, 진짜, 어, 이런 패스타이 외인데들, 좋은 커피이나, 그냥 좋은, 약간, 좋은 노래들, 약간, 좋은 노래들을 약간, 그 정도부터 약간, 많이, 작작작작한 그런 것들이, 약간, 뭔가 계속 붙잡는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합니다. 네, 네. 근데, 은훈 형한테 이 곡은 많이 했어요. 나는, 이 곡은, 이 곡은, 근데 형이, 더하실 때 완전히, 이 곡도 안 표현을 못했어요. 그 때문에, 제가 좋은 곡을 부르고, 마음의 곡을 부르고, 다 알아볼 수 있는 곡을, 이렇게,